안녕하세요. 3월 25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는 평창동 갓나트센터에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고요. 올라오다 보니까 길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있고요. 이 자문방 미술관 프로젝트는 지난번 1부에 이어서 이번 2부 전시가 3월 28일까지 열리는데요. 지금 12명의 작가가 여기 초대됐습니다. 한번 전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자문방 미술관 프로젝트는 자문방 이쪽에 부암동, 구기동, 홍지동, 신영동, 평창동 이렇게 다섯 개 동을 묶어서 자문방 미술관으로 엮어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많은 미술, 예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로구하고 여기에 작가들하고 또 이걸 주관하는 잠박포럼에서 주관해서 MOU를 맺어가지고요. 여기에 살고 계신 김창렬, 김구림, 이양성 이런 분들은 살고 있었던 집을 가지고 기념 미술관을 만들고 여기에 최종태 박서버 서샘 같은 경우도 이쪽에 미술관을 짓는 거를 MOU를 맺었죠. 거기에 어떤 하나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여기 초대된 열두 명은 가나와 어떤 깊은 또 관련이 있었던 작가를 포함해서 또 그렇지 않은 작가들까지 초대가 됐고요. 또 이 자문방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인연을 위해서 열두 명의 작가가 초대가 됐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가는 한만영 선생님이죠. 일상의 사물들을 모아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앵그로의 오달리스크 이런 과거의 작품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하고 또 이걸 변형하기도 하죠. 80년대에 가장 현실과 발언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이목상 선생님의 작품이네요. 노종자와 일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목이 구동존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이런 먹 이목상 선생님은 예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제 소통의 시대, 대화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남 선생님의 작품이죠. 기억의 방망이로 두들겨 상을 만들었다. 박영남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박영남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1전시실에서 3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요. 2전시실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우리 수목하의 거장 박대성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나의 그림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지금 경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주 솔고 미술관에 많은 작품이 기증되어 있어서 거기서 큰 상설 전시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20개의 현대적 변형 여기 지금 보여주는 시각이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이런 시각에서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있죠. 박학렬 선생님 고요한 사색의 깊은 깊음 자연 속에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 바로 그것이 명상의 화두이다. 봄의 이야기를 물심 풍기는 이런 그림이네요. 오른쪽 소나무 밑에 진달래도 피어있고요. 과거 우리 고향 어떤 시골에 대한 풍경 이런 것이 주관화 되어있죠. 네 고용훈 선생님 우리가 고용훈 선생님한테 돌멩이 돌의 작가라고 했죠. 극사실적인 그런 돌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요거는 지금 도자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달항아리 이런 그림들 재탄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유도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두 작가들의 도록 팸플릿 자문 박 미술관 프로젝트는 첫째 기념관 자문 박 소재 작가의 자택을 미술 자료관으로 활용 둘째 미술관 종로구 구유지에 한국 근현대화단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미술관을 설립 예를 들어서 최종태 박소보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셋째 아틸리에 미술관 자문 박 소재 작가 아틸리에를 향후 미술관 등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문 박 문화지도 다섯개 동이 벨트를 이루고 있죠. 저쪽 홍지동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도 표식이 되어 있네요. 네 이원희 선생님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오래전에 서울 이쪽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계시죠. 이원희 이원희 선생님은 또 인물초상으로 유명하죠. 반기문 선생님 누구일까요? 네 권옥연 선생님 같습니다. 저 보이는 이미지는 전광영 선생님인데요. 입에 수세 작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점이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네, 최영욱 선생님 달항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면 나를 찾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전해졌으면 한다 네, 최영욱 선생님 달 항아리의 어떤 비니얼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 피스로 이루어진 바다의 물결이지만 주관을 되죠. 이 작품, 안기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수경 선생님의 새롭게 창조된 도조작품 전통을 향한 탐색을 그치지 않게 전통 자체에 갇히지 않는 예술가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 이수경 선생님은 저쪽에 부암동에서 작품 활동을 제작을 하고 계시죠. 네, 전병현 선생님. 네, 전병현 선생님. 성류. 이 재료가 함석으로 보여지는데요. 함석. 네, 전병현 선생님. 이 재료가 함석으로 보여지는데요. 함석. 우리가 함석 양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색이 없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색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본다. 12명의 작품을 보면서 전병현 선생님의 이번 작품이 가장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 발표했었던 작품과는 가장 달라진 이런 신작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상 평창동 가나틀센터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봄의 맑은 전기, 봄의 기운이 등벽 느껴집니다. 함께하는 경이비의 기운이 등벽 깊이